안녕하세요 크루즈러버 입니다. 요즘은 도시 곳곳이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아름답네요. 특히나 허드슨야드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어서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허드슨야드를 찾아가 볼까요? 허드슨야드에는 그 유명한 웨셀이 있습니다. 2500개의 개별 계단이 154개의 상호 연결된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위로 올라가는 층계들이 보입니다. 정 가운데에는 전화기를 올려놓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있습니다. 위로는 하늘이 이렇게 보이네요. 밖에는 베슬 주변에 몇개의 에어블룬이 만들어져 있고 예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뉴요커들이 쓰레기통처럼 보인다고도 하는 벌집을 닮은 거대한 조각품입니다. 100여개의 매장이 있는 샤팅몰에는 25개의 다양한 식당이 있습니다. 각종 인기있는 체인점과 디자이너들이 제품을 판매하는 스토어가 있습니다. 한옆에는 에어블룬이 떠있고 아름다운 장식들이 눈을 즐겁게 하네요. 황금 빛으로 물결치고 있는 샤팅몰이 안입니다. 백화점 안에서 보이는 바깥 풍경입니다. 허드슨야드에서는 하일랜드파크로 연결이 됩니다. 하일랜드파크의 아름다운 산책길을 걸어보세요. 오늘 전해드린 정보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는 도움이 되었습니다.